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훈입니다. 오늘은 고음을 잘 내는 방법, 챕터 2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앞 강의에서 뭘 말씀드렸냐면 입에 힘 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호흡의 방향, 압력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고음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요. 목걸이 좀 올려요. 목걸이 좀 올리시고, 손이 좀 미끄러워서요. 그리고 악기가 조금 더 나보다 올라오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해서 아래가 더 많이 들어오게, 위에가 조금만 들어오게 해서 약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게, 해서 이렇게 되면, 붙잡고, 이렇게 한번 소리 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50%는 나시던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후렴가 당장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도를 맞춘다면, 나중에, 아, 내가 어떻게 냈지? 라는 감을 생각을 하셨다가, 빵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각도를 좀 이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꺾어가지고, 내가 일단 고음이 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고음을 내야 될지, 이런 감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거가 그냥, 저는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저는. 뭐 이게 정답이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쏠 딱 냈다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에 고음을 찾은 거죠. 다른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소리부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올 건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음, 사실 고음 연습은요. 어, 아마 강의만 보고 소리 안 나실 거예요. 그 강의를 보고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쵸? 아, 왜 안 나지? 근데 이거를 실제로 만나가지고 딱 가르쳐 드리면, 납니다.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쵸? 저는 카메라만 보고 있지, 여러분을 보고 있지는 못해요. 그쵸?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딱 보면, 아, 왜 안 나는지를 저는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직접 만나서, 제가 그걸 봐드린다고 하면, 곰 딴 달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상을 보고서 내가 계속 연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최대한, 제가 저의 나름대로 노하우, 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터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만들어 드린 건데, 어, 어려워요. 고음은 절대 쉽게 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아, 몇 년을 해도 고음이 안 나요. 그쵸?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터득하고, 그걸 안다 그러면, 고음은 뭐, 뭐, 저같은 경우는 뭐, 레, 미, 파, 뭐, 파까지도 나요. 이게 솔, 하, 히, 파, 파까지, 킹, 잘한다. 아, 그쵸? 엄청 이거까지 내가, 근데, 별로 이거 쓸 sutsel까지는 없고, 헤이즈도, 그렇게 미까지 안올라갑니다 미까지 안올라가시니까 헤이즈도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한 도, 시, 도, 레 까지만 내면 될 것 같은데 미까지 안 내면 돼요 고음 연습 많이 하시면 안됩니다 고음 연습은 한 시간을 하시면 10분만 하세요 고음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제가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말씀드렸어요 이해 안 되시는 것들도 있고 뭔가 나랑 생각이 틀린 것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고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제가 강의를 이렇게 남겨놓으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이해가 되시고 고음이 나신다고 하면 댓글 고음이 났습니다 딱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또 얼마나 기뻐가지고 또 막 그쵸? 고음 딱 이해하시고 강의 해보셔서 어 저 수월이 딱 납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이나 아니면 뭐 딱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막 기뻐서 막 날아다니죠 그렇게 저한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보시고만 하지 마시고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댓글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댓글 날아주시면 저는 또 기뻐가지고 막 그냥 날아다니죠 그쵸? 카카오톡 친구 추가 색소폰학교 딱 검색하시면 딱 만들어놨습니다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장 만들어놨으니깐요 예 그래서 좀 고음을 잘 내실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이 또 이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